아빠 아빠 나와봐봐 어머어머 우리 딸랑구 귀여운 것 봐 어휴 이 옷은 뭐야? 처음 보는 옷인데? 챕 여보 여보 그 옷은 뭐야? 주체기야 주체 이거 뭐야 이거 애들이 입는 옷 아니야 이거? 주체기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있잖아 오늘부터 포켓몬 트레이너가 돼 볼까 해서 엄마는 대체 나이가 몇 갠데 트레이너가 되겠다는 거예요? 에? 포켓몬 트레이너는 저같이 젊은 애들이나 하는 거라구요 여보 그 옷 입고 어디 가려고 응? 아이 박사님 집에 트레이너처럼 옷을 입고 가면 스타팅 포켓몬을 공짜로 준다고 해서요 스타팅 포켓몬? 응 아 나의 스타팅 포켓몬은 과연 뭘까? 어? 나처럼 귀여운 피카츠? 응? 응? 에? 됐어요 가자 좋았어 우리 가족 오늘 스타팅 포켓몬을 받고 포켓몬 마우스가 되는 거야 응? 구독 취박사님 저급 트레이너의 계절 스타팅 포켓몬은 많이 구해오셨나요? 어이 물론이죠 저는 팽 박사님처럼 고닥다리 스타팅 포켓몬은 준비를 안 하죠 하! 말 다 하셨나요? 네 말 다 했습니다 딱 보니깐 취박사님처럼 약한 포켓몬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에라이 그건 말이죠 준비해보면 알겠죠 으흠 여긴가 어? 안녕하세요 오셨구나 오셨구나 잘 오셨습니다 어 뭐야 왜 박사님이 준비했지? 아이 제가 먼저 말할게요 어이 가족분들 이쪽으로 와서 저의 신세대 스타팅 포켓몬을 받으시죠 엄청 강하고 세련되고 아주 유명한 포켓몬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오 하하하 뭐라는건지 저희 포켓몬은 이적 포켓몬하면 빌고도 되지 않은 강함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스타팅 포켓몬은 저희 집에서 골라주셔야 포켓몬의 강함이 콜콜콜 아냐아냐 우리 집에서 골라주시면은 요금제 아냐아냐 요금제가 아니라 그 포켓몬은 아주 좋은 요금에 맞춰드립니다 어? 스타팅 포켓몬은 공짜로 알고있는데? 그러면은 어디서 받지? 요루루는 어디서 받고싶어? 댕박사님한테 받고싶어? 쥐박사님한테 받고싶어? 아 너는 음 음 댕박사님 쪽에서 받을래 음 역시 아주 탁월한 선택이란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으이 꼬메야 너는 음 아주 잘 생겼구나 이 아저씨한테 한번 받아보자는련 아우 저는 댕박사님 쪽으로 아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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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여기서 받으래 아주 잘해줄게 하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하 아주 멋이그는 포켓만줄게 여보는 어디서 받을래? 음 나는 유루룩 쪽에서 받지 뭐 으으음 박사님 쪽에서 받을 거고 거기는 댕박사님 쪽에서 받으라고 좋아 좋아 그 댕박사님 스타팅 포켓몬을 뽑고 누구 포켓몬이 더 강한지 한번 대결을 해볼까요? 아유 좋죠 당신의 그 구닥다리스타 데이 포켓몬으로 저를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만 꼭 후회하게 해줄지 뿅 자 그러면 한번 스타팅 포켓몬을 골라보렴 어? 저 못달래요 몇 마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첫 징 포켓몬은 랜덤으로 6마리를 가질 수 있단다 음 리아부터 한번 해볼까? 좋아요 저부터 할래요 자 뽑아보렴 고마요 에이치 개구마루다 이거 나중에 개구마루 닌자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 개구마루 넌 내꺼야 오오오오오오 리아가 잡았어 리아 다음 꺼 좋아요 대안꺼 대안꺼도 뜯어볼래요 그래 그래 뜯어보렴 과연 오 파이리 이야 이거 스타팅 포켓몬 중에서 제일 인기가 많다는 파이리를 뽑았구나 역시 운이 좋은 녀석이로구만 다음 다음도 뽑을래요 그래 뽑아 좋은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 모북이다 야 이거 좋은건데 모북이 모북이 넌 내꺼야 귀여운 친구지 물포켓몬 땅포켓몬 불포켓몬 다 뽑았잖아 좋은 포켓몬 한마리 더 낳았으면 좋겠어요 간델 오 뚝끌이다 이거 완전 나 중엔 연무황으로 지나는 아주 무서운 녀석이라고 오 연무황으로 지났는데 오 오 이제 두마리 남았어요 좋아 가자 간델 과연 어 팽돌이다 아주 귀여운 녀석이 걸렸구만 귀엽기만 한 것 같은데 아니야 그 녀석 강해진다고 나중엔 팽돌이 엄청 강한 포켓몬으로 알고 있는데 운이 좋은걸 어 마지막 한 마리에요 마지막 한 마리는 여기서 뽑을래요 자 간델 나오자오 오 수댕이다 수댕이 야 귀여운 수댕이 뽑았잖아 리아 부럽다 오 오 자 이제는 아빠가 스타딩 포켓몬을 뽑을 차례야 어떤 스타딩 포켓몬이 좋을까 자 이거부터다 춥 오 누리공 누리공 넌 마스터 볼로 잡아야겠어 누리공 야 귀여운 강아지처럼 생겼는데 누리공 넌 내꺼당 자 다음 포켓몬을 뽑아볼까 자 좋은거 나와라 얍 어 물짱이다 우와 물짱이 되게 좋은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겠다 물짱이 더 크면 굉장히 좋아진단다 야 좋다 이거 리아야 우리가 이기는거 아냐 스타팅 포켓몬 너무 좋은게 나와가지고 그러게요 자 다음거 얍 연보니 오 야 이거 연보니 이거 진짜 좋은건데 연보니 좋다 스타팅 포켓몬이라도 그래도 주인공급 포켓몬이잖아요 그치그치 자 좋았어 우리가 이겨야지 다음 오 여우다 무호꼬 푸오꼬다 푸오꼬구나 하하하 좋았어 불포켓몬을 또 뽑았다구 두 마리나 남았단다 와우 흡 냐오불 냐오불도 아주 좋아 어 이거 불포켓몬만 너무 나오는거 아냐 됐다 냐오불도 뽑았구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으로 뭐가 나올까요 스티포켓몬에서 어 거북이 너무 귀여워 거북이 거북은 어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그럼 쥐박사님 이 포켓몬을 다 진화시킨 다음에 전투하는건가요? 그렇지 자 그러면 한번 전투를 한번 가기전에 레벨업을 시켜볼까 네 좋아요 가자 자 이제 제 스타팅 포켓몬을 최종 진화시켜보겠다고 아니 누리공의 모습이 야 누리 레드 엄청 멋있잖아 자 이제 물짱이를 한번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짱이 뭐야 대짱이 됐어 우와 이번엔 연번이다 연번이 진화다 오 엄청 멋있어졌어 에이스번 자 이번에는 후옥골을 한번 진화시켜보겠다 야 마법사 여우가 됐어요 와 이거 불포켓몬인가 봐 엄청 멋있는데 자 이번에는 야옹이 이 야옹이는 진화해도 그렇게 멋 없을거 같은데 한번 진화시켜볼까 야 엄청 멋있어 어홍염 잘 부탁한다 이따가 자 이제 꼬부기 마지막 꼬부기를 진화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타팅 포켓몬이라니 믿겨지지 않는걸 아주 강한 친구다 응 니아도 이제 3단계 진화시켜보자 네 너도 가자 개구마르 내가 이렇게 있을테니까 너도 빨리 시켜봐 자 모든 준비는 끝났다 쥐 박사님 저희 잘해볼게요 응 꼭 이기고 와 지기만 해봐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 구닥다리 박사에게는 구닥다리 포켓몬밖에 없답니다 구닥다리 같기도 하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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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만 해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니아야 너부터 나가서 혼줄내줘 덤벨아 그럼 저희는 요루루를 향해 먼저 나가도록 하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요로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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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투다 응 소모다 세트 어 난 니가 풀 포켓몬을 꺼낼 줄 알고 리자몽을 꺼냈지 까란 리자몽 풀꽃을 네 sought 하urn 에런이런 피카츄 피카츄 가 대신 맞았는데 나는 피카츄를 꺼냈지 그럴 줄 알고 아 그렇다 이거지 하지만 피카츄는 에어 슬래시한테 약할거야 에어 슬래시 어ịch 어 짬 landscapes 계속 음식을 먹어 에어 슬래시 아니, 공격을 못하겠다. 뭐지? 나와라! 번츠코! 번츠코 에어 슬래시! 아악! 오, 아픈데? 뭐야, 에어 슬래시! 으아아악! 잘한다, 여기 위에! 아니, 아니... 스피드 차이가 너무 나잖아! 아, 샤론다, 이거 뭐야! 불꽃 쉐라! 지열짝이! 불꽃 쉐라! 아, 샤론다, 여기! full보겐몬을 꺼내다니. 어, 뭐야, 뭐야, 그거 잊었지? 랄보레이로... 요르르 닮았구만! 같이 깨워주기! 거실해! 아메왕! 아오! 드디어 죽었어, 리자몽이! 아 sort of full보겐몬 같으니까 바로 연무왕을 꺼내서! 뭐~? 첫바닥치기! 아메왕! 아메 아메 뭐 별로 안 아프구만 아니 왜 이렇게 약해 배불붙치기 양날붙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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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 포켓몬과 나무 포켓몬의 차이인가 기가 드림 간다 베어 가리기 우와 한방에? 뭐야? 간다 초대무기 기가 드림 지진 플레임 보드 잎날 가리기 뭐야 왜 이렇게 쎄 못 그나 이뻐 가락 애굴린자 믿을 것 나밖에 없어 그림자 문신 기가 드림 ими 루다리 아니 리아야 물 포켓몬한테 물 공격을 하면 피가 찬다고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진흙대 박사님 오늘은 식목일이 아니랍니다 에이 오늘 만큼 자 오케이 덤벼라 에이 나 조금 부끄러운데 덤벼라 절대 봐주지 않는다고 간다 나머지 꺼낸다 자 나와라 대짱이 나와라 뭐지? 어디갔지? 왜 그러시죠? 포켓몬이 안보여 일단 꺼리시면 됩니다 어 좋았어 이건 딱 보니까 풀 포켓몬인데 풀 포켓몬 어쩔 수 있지 10만마력이다 10만마력 나는 오물폭탄 좋아 효과가 별로인걸 이거는 포켓몬을 바꿔야겠어 바로 마폭시로 간다 나와라 마폭시 넌 불포켓몬이니까 천연승은 금방 녹일 수 있겠지? и고 그러면 나도 바꾼다 뭐야 인텔리언 우이 포켓몬이잖아 난 사이코 키네시스다 그러면 우오와와이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저 좀 보세요 머드슛 자 이번에는 파도차기 공격이다 오케이 일단 잡았고 자 다음에 또 누구냐 누가 나올까 과연 나와라 메가니움 메가니움 좋았어 꽃봐라 그럼 나와라 에이스번 에이스번 한 번을 녹여버리는 거야 화연볼 불포켓몬은 원래 불포켓몬한테 약한 법 전달 이겨벤 이거는 불포켓몬이니까 두 번 친다 그래도 화연볼이다 화연볼 완전 아파 정신 오우 너도 아플텐데 나와라 그럼 거부광 자 너 불포켓몬이잖아 죽어야지 하이드로 펌프 이 파이크 하이드로 펌프 잘한다 이아민 나와라 이사를 꾹 잠깐만 불포켓몬은 물포켓몬한테 센데 그러면은 화개광선이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난 또 불포켓몬이 있다고 어웅이 어웅 나와라 기가 임팩트 플레이어 드라이브 머리에 꽂아버려 어때 많이 아프지 어웅 물포켓몬 그러면 나는 물포켓몬을 꺼내주지 잘한다 이아민 그거야 바로 하이드로 펌프다 아웅 깨끌이다 아 안돼 음 풀포켓몬이니까 문보스로 아주 아프게 해줘야겠어 아웅 케키키키키키 별거 아니구만 별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요로로가 살아있는 포켓몬은 몇 마리지 나는 4마리거든 이걸로 싸우도록 하자 마지막 승부다 아빠 응 나 풀회복했어 그래? 응 그러면은 정중당대기 붙어야겠지? 승부의 세계는 가혹한 법이야 간다 꺼부광 오호 그러면 마마 어떻게 내보내지? 이까쭈 이까쭈 오 똑똑한데? 물 포켓몬한테 전기를 쓰겠다 당연하지 난 파괴광선을 간다 월트테크 좀 아프네 아 급소를 맞았다 아파 채로다 메가드레임 버텼다 그러면은 바로 어흥형 꺼내서 어흥 어흥 쓰러워 이해면 할 수 있어 불공격한다 플레어 트라이브 좀 아플거야 우리 어허허 플레어 드라이브 그러면은 디딜 레이어트 주먹돌리기 오 피 안다는데? 아프다 아프다 체력 회복했어 불꽃의 횡생 그러면은 배짱이 배짱이로 내가 넌 할 수 있어 내가 자존심을 지켜줘 알았어 쥐 박사님 그러면 나도 나무킹 나와라 너РИ 물을 져버렸다 나는 에너지몰 웨어얏 사뤄 황영 볼이다 그렇다直 번치고 나와라 웨이키 잘해 얘 얘 누가 뇌 대리해주는 거 아니야? 오마이틴! 웨이키 이러이러 고릴타 나와 아 대박! 고릴타는 풀 포켓몬이잖아 화연볼로 죽어라 아 뭐야 이 풀떼기는 또 화연볼! 아 얘 풀떼기만 나와 뭐야 이 풀 포켓몬은! 너 죽어라! 브레이브 바보 하하하하하 그렇지! 아니 얘 요롤은 풀 포켓몬밖에 없는데요? 쥐 박사님 제가 이겼습니다 역시! 역시 우리 인여맨이야! 최고야 인여맨! 이모야 닝박사 일어나 보시지 죄송합니다 제가 취재도 모르고 까불었습니다 그 거만한 표정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았어 이 닝박사야 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응? 니녀석은 내 팔 미치라구 어쨌든 오늘 스타틴 포켓몬으로 가족들이랑 배틀 해봤어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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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뿅 뿅 뿅 뿅 뿅 뿅 뿅